두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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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했어요 줄리아라붙여 했고 줄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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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뜩이 고흥님! 어딜 해봐! 어딜 해봐! 성공!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 그정아! 너는 이겼습니다. 이 대회 보면 구조보트가 달려있어요. 네! 이걸 틀어주세요. 이동하시면 성공하신 분들은? 이따 옵시나고요. 예언 plu습니다. 예언, 예언, 예언. 예언, 예언. 살려줄 어? 뭐야! 너무 힘들어. 뭐 좀 더! 오! 자랑아!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. 야 뭐야? 어? 최종 단계로 가기 전에 마지막 탈락자로 부탁드립니다. 세 번째 미션은 닥사훈. 닥사훈이 너무 불리하잖아요 우리가. 닥사훈이 너무 불리해요. 여러분들하고 박사훈을 하실 분들을 공개하겠습니다.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야? 뭐야. 우리 나오세요.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야?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아무리 씨를 선수가 이런 사람 보인 줄 알았어요. 에이 나 또 뭐라고. 근데 뭐 이렇게 자신만만의 표정으로 나와요. 우리는 네 시안 팀입니다. 네 시안 팀입니다. 4대1로 한다고? 4대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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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졌으면 시간을 잴 거예요. 제가 오래 버틴은. 아. 자. 제가 한번 씨를. 딱지치기. 그리고 또 하나 잘하는 게 닥사훈이죠. 아 알았어요. 딱지치기 그리고 잘하는 게 닥사훈이다. 정말 연약한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왕 되요 왕 되요. 준비. 둘이 둘이. 야여기 하고선 이렇게 망가진 거 좋아. 둘이 둘이. 오래 버틴은 거 같은데. 너무 멀쩍하게. 우리 좁다. 야. 야야야. 야야. 야 왜 그래. 고맙어요. 자 우리 버틴면서. 다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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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? 이거 뺏는다. 야 광수야! 1번. 광수야. 광수. 아, 박수야! 아, 박수야! 알았어, 알았어. 아, 끝났어. 야, 윤란 도착해? 왜 이렇게 힘들어 봐. 잘했어. 자! 아, 지금 정전하게 끝냈어요. 정전하게 끝냈어요. 다음! 쉽지가 않아요. 다음 저게 대진 팀을 야, 다음은 센스 형 택하라. 아, 김정은. 창민입니다, 창민. 창민입니다, 창민. 저, 우리 하하와 창민이 형. 아, 김정은 쌤! 아, 이거 승부는 두려워하시네. 어차피 붙어요. 조금 체력이 있으실 때 해야죠. 너 첫 때 기억 안 나니? 뭐요? 얘가 10명을 보냈어. 창민이다. 자, 준비되어 있습니까? 다, 양쪽에서. 여러분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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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찔러! 한 번 더! 다리 올리세요. 갑니다! 아이고, 왜 뒤에만 있으십니까? 파이팅! 파이팅! 바로 들어가야 공격! 그냥 공격해요. 실패방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, 기다려. 앗! 아까 전에. 감사합니다.